수정 Stefanie martial 이거 너 그는 고객님의 미니 수정 미니 수정 미니 미니 destin 미니 테이프 د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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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금방의 경쟁력이 됐거든요, 이번인데 아, 진짜요? 그래서 방송 내시는 저거 금방이 흘러내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These are all yours! Yeah! You guys are the best!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Sing Re-align that we can! Yea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 love you! I love you! Come Troop! Come Troop! Are you coming up when you lose votreición? Yeah! He believed me once you'd be friendly He believed me once you had him 아아 아아 2개밖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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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크릿에어라인 크루 지니 민지입니다 안녕 민지씨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이벤트로 준비했던 시크릿 넘버 싸인 시리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감동해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또한 너무 축하드려요 많은 팬분들께서 참여해주셨는데 아쉽게도 당첨이 못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역대급 바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케이팝 스타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겟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은 시크릿 에어라인 크루 지니와 민지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에어라인의 게스트 카니스마 빌런 픽시 청량돌로 돌아온 오메가 X 캔디처럼 톡톡 튀는 버가부인데요 참여 방법은요 영상 시청 인증 골이 케이팝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 트위터 팔로우 구독 인증 3장에 해시택 시크릿 에어라인 아티스트 이름 와 함께 받고 싶은 아티스트 이름을 트위터 맨션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크릿 에어라인 민지니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세상의 달 하나 뿐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크릿 에어라인 바이